제1기획은 1분기를 저점으로 실적 개선세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의 리포트는 제1기획 서서히 나아지는 분위기입니다. 제1기획의 1분기 실적은 시장 예상치에 부합할 전망입니다. 광고 경기가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작년 기저효과에 비계열사 광고주의 물량이 더해지면서 실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연됐던 주요 광고주의 프로젝트 중 일부도 1분기에 실적으로 인식된 점도 실적에 긍정적입니다. 올해도 국내 광고시장은 디지털과 5개 광고가 성장과 회복을 이끌 것입니다. tv 등 전통 매체를 통한 광고의 수요 회복세는 더딘 편이나 이벤트 프로모션 등 비매체 광고는 양호한 성과가 예상됩니다. 신규 광고주의 본격적인 수익 기여 시점과 주요 광고주의 신제품 출시 일정 2024-8이 올림픽 개최 일정 등을 고려할 때 제1기획은 1분기를 저점으로 실적 개선이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광고주의 물량이 점진적으로 개선되면 올해도 시장을 상회하는 성장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이에 더해 12%의 높은 자사주 비율과 고배당 정책을 고려하여 제1기획에 대해 바이투자 의견과 목표주가 2만 5천원을 유지합니다. 오늘의 리서치 하이라이트는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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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